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고요 지금 눌러주십시오 오늘 떠평은요 제목이 곡학아세입니다 곡학아세 일단 읽어드립니다 이 뜻은 학문 즉 지식을 왜곡하여 세상에 아첨하여 자신의 명예나 영리를 도모하고 출세를 도모하는 진실치 못한 지식인을 일컫는 말이다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주사파 정권에게는 이러한 자들이 극히 많았다 그 중에 대표를 꼽자면 저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울 김용욱이 아닌가 싶다 그는 불경과 성경을 넘나드는 것은 물론 노노 공자 맹자 등 다양한 것들을 총망라해 세상 만사에 달통한 듯 했고 특히 문정부에 대해서는 문비어청가를 목이 터져라 부르짖던 자인데 불과 며칠 전부터 태도가 불변해 그토록 칭송하던 문정권을 적극 물어뜯기 시작했다 이같이 곡학아세하는 자들의 특징은 시대의 변화를 빨리 읽고 그 모습을 변화시키기에 마치 카멜레온 같은 자들이다 이같이 곡학아세란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적용한다면 발빠르게 변신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곡학아세란 고전과는 거리가 멀지만 말이다 웃기는 것은 문재인을 그토록 핥아대던 김용욱이 다시는 태어나면 안 될 인간으로 말했다니 시대가 변했다는 실감과 인간의 비열함을 보게 되어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럽고 추한 것은 없다고 말이다 과연 인간의 마음이 추하고 더럽고 비열하기가 어디까지일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곡학아세 제목 도울 같은 사람들 많죠 지금 한나라 곡학아세가 이런 데서 나왔다고 그래요 한나라 효해제가 황제에 오르면서 인재를 찾았는데 그때 성품이 강직하고 학문이 높은 원고생을 불러들였는데 그때 나이가 90세였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별로 달가와 하지 않았는데 원고생이 부른받을 때 공손홍이라는 젊은 선비도 같이 부른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손홍 역시 원고생이 할아버지도 보통 할아버지예요 90세니까 저 양반이 뭘 하겠나 싶어서 마땅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그 눈치를 챈 원고생이 90세 원고생이 아 자녀 이렇게 그의 눈치 줄 거 아니에요 전부 개의치 않고 젊은 선비 공손홍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공손홍이요 지금 학문은 어지럽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소 그대는 아직 젊은이 올바른 학문을 닦아서 세상에 널리 퍼뜨려 주시오 모쪼록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오 이게 이제 고카가세요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오 이 말에 감명을 받은 공손홍 젊은 선비가 원고생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으로 모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카가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자기의 그 되지도 않는 학식을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 아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식을 갖다가 출세의 도구로 삼고 시류에 민감하게 돌 김용옥 같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카가세라고 그러는데 김용옥이 왜 이런 소리를 듣냐면요 얼마나 문재인을 빨아 제끼었습니까 그 다음 문재인이 임기 끝나니까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 태어나지 않도록 빌어야 한다고 그러고 웬만한 사람이 우리야 그런 얘기하죠 우리 애는 그런데 그렇게 5년 내내 문재인을 빨아 제낀 사람이 강의마다 그냥 보수욕하고 문재인 빨아 제낀 사람이 그리고 행사 때마다 그런 사람이 임기 끝나니까 또 선거 지니까 선거 또 이재명이 이겼어봐 또 안 그러지 선거 지니까 또 이렇게 다시는 그러니까 선거 진 거를 문재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문재인 같은 사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선거 진 그 열받은 거를 이 학자라는 사람이 학자는 뭐 좋은 대학에서도 공부도 했다고 다 대단한 학자 아닙니다 생각이 바라야지 마음이 바라야지 이렇게 고카가세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학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삐뚤어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많죠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도 얼마나 문재인 이재명 빨아 제끼었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재명이 좀 욕먹게 생겼으니까 드다다 없이 지금 이재명 비판하고 나서 그래요 이 양반은 이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한 사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경제부총리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나중에 문재인 힘 빠지니까 대들고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에 와가지고선 대권 주자 하다가 이제 또 저쪽에 가서 붙들러 붙어가지고 경기도지사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도월같이 현란합니다 현란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또 김종인 선생 아 뭐 이쪽에서 비례대표 받고 저쪽에서 비례대표 받고 우파 차파 왔다 갔다 하면서 비례대표 5선이에요 이야 고카가세 아주 대표선수지 비례대표 5선은요 이건 앞으로 전무후무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대단한 출세의 달인이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요 이제 문바들이 많이 지금 이 고카가세 하면서 문재인 공격에 나왔습니다 진보농계 김규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문재인을 그렇게 빨아잡게 됐다가 지금은 문재인을 아주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러면서 정권 교체를 시켰다 이러면서 제 몸을 조국 추미애 이재명 따위 뒤로 숨겨서 문재인이 뒤로 숨었다 이거죠 그리고 임기말 지지율 45% 차지한 유례없이 비겁하고 노예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나섰어요 문재인을 그렇게 5년 동안 빨아져끼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보농계 김규왕 씨가 칼럼리스트로도 유명하죠 진보농계 유명하죠 진중권하고 2000년대에 동양 아웃사이더를 창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좌파 글들 문재인 빨아져끼는 글 많이 썼는데 이러다가 밀려난 윤석열을 파격 발탁한 사람 대통령은 꿈도 꾼 적 없다는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만든 사람 대선후보 윤석열에 대한 압도적 실망과 냉소 속에서 정권교체의 불씨를 꺼트리잖아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 이러면서 문재인을 그냥 아주 모멸차게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옥, 뉴웨이, 고카가세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시류를 빨리 읽어요 지금 문재인이 맛이 갔다 인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아주 공격해야 되고 문재인이 인기가 있네 아니면 힘이 있네 힘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인기 시류에 따릅니다 거기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데 돌은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 후배 중에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박모식에서 이름 되면 또 돌하고 친하다고 해서 불이익당할까봐 박모식이라고 할게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그 친구하고 돌하고 무슨 콜라보 비슷하게 재즈와 무슨 인문학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재즈를 배운다고 이러면서 재즈를 심취했다 이러면서 재즈 피아노를 심취했다고 광을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연 비슷하게는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콜라보로 같이 그런데 이게 피아노가 어마어마하게 못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걸로 자랑하는 거고 그 관중들 앞에서 그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아 저 양반이 학문도 저렇게 구라가 좀 있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를 좀 칩니다 들을 줄을 알고요 그러니까 잘 치는지 못 치는지 제가 딱 알죠 이건 뭐 개발 세발 피아노예요 그래서 그런데 관중들 앞에서 저걸 친단 말이야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다면 저 양반 노노 맹자 무슨 뭐 공자님 말씀하는 거 저것도 뻥이 들어간 거 아니야 저거 자기가 뭐 세상 통달한 것처럼 하는데 저거 믿을 수 있어 하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아 그런 실력으로는 감히 어디 사람들 앞에서 못 쳐요 그거는 뭐 아이고 난 그렇게 뻔뻔스럽게 무슨 콜라보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느꼈는데 이렇게 그때 이제 재즈 또 시류에 또 묻으려고 그런 거죠 재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묻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데 이렇게 시류에 민감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다가 또 윤석열한테 붙을려나 몰라 또 도월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어디에 많아요 좌파에 많아요 좌파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파 중에서는 우파라고 할 수 있나 이준석이 우파인가 우파가 아니지 이준석이 같은 저에 시류에 뭐 어 20대 남자들이 무슨 뭐 아 지금 페미니즘하고 막 대결하는 거 같아 그 20대 남자들 표고들라고 반팬미 그러다가 그러다가 또 20대 20대 30대 여성들을 저쪽으로 단 이재명한테 남겨줬잖아요 개딸들 뭐 이렇게 해서 꼭 편가르기하고 막 요렇게 요렇게 갖다 시류가 아따가 무슨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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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 문재인의 실망을 해서 진짜로 양양자 의원 같은 사람은 고가가세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들에 실망해서 저들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류에 따라서 출세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보니까 그게 아니네 순 사기였네 이 사람들 순 거짓 투성이네 내가 쏘갔네 에이 안 돼 당신들하고 난 거리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떠난 사람 양양자 의원 같은 사람은 처음엔 뭣도 모르고 진보정당이니까 민주당이니까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는 꼬락손이가 그게 아니거든요 기업에만 있어봐가지고 정치를 잘 몰랐을 때는 쏟아서 들어갔는데 정치를 이제 조금 알고 이자들이 하는 행동과 말과 이런 걸 볼 때 징글징글하거든 손절리절리 흔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당이고 난 그쪽 땅 들어가지 않는다 하고 쓴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가가세가 아니라 이제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이죠 전향자들이죠 전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양양자 의원은 훌륭하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소개한 도월이라든지 그런 좌판 농객들이면서 힘 떨어지니까 막 공격하는 사람이라든지 김동현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김종인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시류에 민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가가세라고 할 수 있죠 좌파 평론가들 아까 소개한 그 사람들 말고도요 지금 좌파 평론가들이 김용옥 말고도요 문재인 욕하는 사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양양자 의원처럼 돌아선 전향자도 있고 그게 아니라 시류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문재인은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